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파이썬 자동화 활용 폴맷에서는 우리가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들을 PPT 프레젠테이션 쪽으로 데이터들을 서로 연계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은 여러가지 문서 포맷들을 가지고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자동화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포맷들을 넘어서 여기에 A라고 하는 데이터를 B라는 데이터로 자동으로 전달해가지고 포맷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들을 개발을 할 때도 고객사에 따라서 우리는 엑셀 파일로 결과물을 받고 싶다 아니면은 우리는 HTML 결과물로 받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포맷을 포매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엑셀에 있는 그런 파일 정보들을 우리가 PPT 쪽에다가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엑셀 파일은 저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위에는 제목하고 내용이라고 하는 행이 있고요 요거는 데이터는 아니죠 구분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가 데이터가 5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자동화와 관련된 내용들 제목과 내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엑셀 파일에다가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엑셀에 있는 이 정보를 하나씩 가져와서 이게 이제 제목 부분이고 이게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면은 장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으로 뭔가 강의 자료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각각 파트별로 제목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구분해서 슬라이드를 한 장씩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다가 실습할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는데 그 장표들을 이제 뼈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목이 들어가고 이게 내용이 들어가도록 한번 슬라이드를 이제 5개를 우리가 자동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오픈 파이썬의 엑셀 요 라이버리하고 그 다음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pptx죠 요거의 안에 있는 요 함수들을 이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픈 파이썬 엑셀과 그 다음에 파이썬 pptx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미리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엑셀 파일들을 제어하는 것은 앞에 영상에서 지금 좀 다뤘습니다 그걸 한번 보고 오시면은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엑셀 파일들을 엽니다 금방 제가 보여줬던 save.xl 파일들을 열어서 그 워크십들을 우리가 활성을 하겠죠 그 시트죠 시트를 현재 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ppt하고 관련된 객체를 만듭니다 plex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 슬라이드 값의 첫 번째 값 레이아이 선택들을 하게 될 거죠 이게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정보들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 애드를 시키게 될 건데 그 전에 이제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 롤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엑셀 파일에서 제일 로우에 제일 끝까지 정보까지 우리가 가져온다는 소리고 그냥 민 언더바 로우라고 하는 것을 2로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위에 이게 두 번째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만 가져오고 얘는 이제 제외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 정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값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들이 이제 우리가 컨텐트 정보가 될 것이고요 얘는 계속적으로 이제 포고문으로 인해서 계속 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가져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가져온 이제 타이틀하고 이제 컨텐트라고 하는 정보들을 슬라이드를 우선 하나 이제 추가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요 슬라이에다가 타이틀 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타이틀 정보들을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텍스트 정보 여기에다가 컨텐트 정보들을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후에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하고 관련된 부분들 각각 단계마다 어떤 넘버 값들이 가지고 있고 어떤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넣는 거는 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각 행마다 슬라이드를 생성을 해서 리셀트점 PPTX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한번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동작을 시켜 보면은 PPTX가 자동으로 아주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리셀트점 PPTX죠 그래서 요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장표가 데이터만큼 슬라이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후에 이제 뭔가 스타일을 나는 적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디자인에 가셔서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로 적용을 하시면은 되겠죠 뭔가 그렇게 크게 이쁘지는 않네요 그쵸? 이쁘지는 않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 디자인이 없어서 이쁘지가 않아요 어떤 것이 이쁘란가? 딱 맞을란가? 뭔가 파이썬과 관련된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좀 맞을란가요? 이거는 좀 괜찮네요 그렇죠? 어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뼈대들을 만들어서 후에 이제 그림하고 표 같은 것 또 이제 글씨 같은 경우를 더 집어 넣으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요런 표를 이제 삽입하는 방법도 뒤에서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금방 이야기를 했듯이 저희는 이제 안에다가 테이블까지 좀 추가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표들을 만드는 방법을 금방 배웠고요 장표 한 곳에다가 그러면 이제 상세 장표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능을 별도로 이제 뗐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정보를 가져올 건데 다른 엑셀 파일을 사용하기보다도 금방 가지고 있던 요 엑셀 파일 형태들로 우리가 다시 또 이 장표 하나에다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요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요만큼은 이제 표로 붙이게 되는 거죠 요만큼 다 붙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엑셀 파일에 있는 정보들을 바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리스트 형태들로 우리가 가져올 이런 데이터들을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뒤쪽에서 엑셀 파일로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ppt에다 반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그 제목들이 이제 추가되는데 아까는 이제 장표에 글 하나 하나씩 다 포고문을 돌렸기 때문에 요게 이제 포고문 안에 들어갔던 것이고 요 멀에는 이제 장표 하나에 들어가는 파이썬 강의하고 파이썬 강의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총 장표 하나 쪽에 요약 장표로 넣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있는 리스트 정보들은 요런 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넣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길이 정보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데이터의 첫 번째 정보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첫 번째 길이값이죠 그 다음에 테이블 정보들을 우리가 add table이라고 하는 함수로 shapele add table로 넣게 될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요 길이만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요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뒤쪽에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들을 만들 때 이 길이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표로 이렇게 가닥을 잡는 거죠 표를 만들고 그 다음 데이터를 여기 포검을 통해서 넣는다 다시 종합해서 이야기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inch라고 있는데 이게 left 위에 선 순서대가 뭐냐면 left top입니다 요거는 이제 위치 정보를 이제 좀 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with하고 hate 정보예요 그래서 hate는 아주 크게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with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가 이렇게 작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글씨에 따라서 좀 길게 나와야겠죠 어차피 with라고 하는 것들은 이 글씨 안에 있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요 정보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것은 적당히 보시면서 좀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결과들을 보시면서요 그 다음 이제 표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로우하고 컬럼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는 거죠 요 넣는 것은 이제 각각의 포고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텍스트몬에다가 거기에 대한 열들을 이제 넣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안에다가 요 정보들을 거기에 맞게 하나씩 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것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셀트 점 테이블로 생성이 될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기억하셔야 할 것들이 뭐냐면은 이 프리젠테이션에다가 테이블 정보나 그런 것을 넣었을 때 요 함수들을 쓰거든요 요 라이벌을 쓰게 되는 것인데 이 파이썬 3.9 이상에서부터는 요거를 이제 선언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동작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후에 이제 버전들을 좀 맞추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현재는 제가 쓰는 방법은 요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리셀트 점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고 요것을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번째 세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을 두 개를 더해서 제가 이제 엑셀 파일에 있는 정보들을 데이터들을 실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엑셀 파일들을 가져오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들은 이미 배웠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단 한 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경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다가 이제 판다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어떤 데이터 정보들을 이제 통채로 리스트 정보를 가져온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판다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들을 불러와야겠죠 요것만 이제 추가됐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들을 이용해서 리스트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로 변환하는 방법들은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보들을 여기다 데이터 안에다가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컬럼하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가버지 컬럼 정보들을 두 개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가져온 정보들을 그냥 그대로 이 데이터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아까하고 거의 동일하죠 거의 보다는 동일하죠 완전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넣는 방법들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데이터 정보들이 바로 요거 형태처럼 저장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찍어 보시면은 거의 동일한 형태로 나올 겁니다 동일한 형태로 나올 거예요 요 데이터가 요 데이터다 이렇게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것을 한번 결과를 또 봐야겠죠 그래서 리설드 점 엑셀 파일이라고 하는 걸로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보가 다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ppt 파일을 한번 열어 보시면은 요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봤던 요거 아니죠 요거 아니고 너는 나가 예 그렇죠 금방 봤던 요거하고 요거하고 동일하죠 요거는 우리가 아까처럼 직접적으로 예 문자들을 집어 넣어서 가져온 거고 얘는 이제 엑셀 파일이 있는 값들을 가져온 거에요 제가 로우하고 컬럼 값들을 다 맞췄기 때문에 표도 그 위치에 딱 정확하게 같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앞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져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후에 그림을 추가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들을 했어요 파이썬으로 그래서 그 결과 값들 어떤 주식 정보나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크로링했던 그런 데이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ppt나 이런 정보에다가 나는 보고서를 자동화를 좀 하고 싶다 업무 효율성 좀 높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요 세 가지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